마태복음 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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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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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 예배냐 그러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항상 오늘날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해 이 용서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적인 자를 사여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본자적으로는 용서지만 사실 이 용서 안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전해 주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는 늘 시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바로 다음으로 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아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내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보실 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는가 아니면 내 생각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토께서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리토인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토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 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나지에선 고마 없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도 시험도 들지 않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악에도 빠지게 될 수 없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내 가슴에 내가 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것 그 임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죄가 없애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딸기 나무에서 딸기가 맺힌 분을 내서 딸기가 딸기를 숨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딸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바로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되었고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가 된 원세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자녀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 이 영광은 영원하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땅에 우리가 30, 40, 50, 70, 80 이렇게 사는 그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장의 돌을 목에 메고 물에 퍼져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그 소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이 아주 작은 소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생명을 실족해 하면 그렇게 연장의 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자가 잘못됐을 때 예수님이 그 소자를 찾으러 갔던 신정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신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한 영혼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서로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는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을 시험을 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든 사람이 사실은 죄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았느냐 가서 사과를 해라. 저 사람은 나한테 죄를 댔는데 오히려 내가 가서 죄를 짓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창을 시키고 증인을 사과놓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라. 그래도 용사를 안 하면 보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교회에서 가서 신방을 가서 전해드리도 안 받으면 그러면 그냥 놔둬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때라도 그들과 함께 있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용어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일곱 번이나 용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여섯 번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사하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용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용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금을 이미 받았고 보금을 가진 자에게 때문에 이 보금을 전해주는데 거절해도 또 전하고 거절해도 또 전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그 영혼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하고 그까지 기도하면 어느 때 그 사람이 돌아올지 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창북은 마치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과 똑같다. 어떤 동간이 빛을 져서 그 빚진 사람한테 그 임금한테 회개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그 임금이 알고 처음에는 네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왜냐하면 구약의 법에는 빚을 주면 가족들이 다 팔아서 노예가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법이었기 때문에 그 임금도 네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다 빚을 갚겠다고 하니깐 임금이 보니 빚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 싶어서 그 빚에 대나리온이나 되는 빚을 다 탕관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 탕관물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는 200대 아리온을 자기한테 빚을 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역시 빚을 갚아라. 네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하나 살아도 빚을 갚아라.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제발 참아달라고 내가 버렸을 것 빚을 갚겠다고 했더니 그 목을 잡아서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이제 옥졸한테 넘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오 개신해서 임금한테 가서 저 사람이 일만달러한테를 탕관받고 가서 친구의 200대를 용서하지 않고 고개 집어놨다고 그랬더니 그 인도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니 악한 용아 내가 아니한테 이렇게 용서를 탕관물을 해줬는데 그 친구의 빚을 탕관받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옥졸한테 붙였다. 오늘 이 옥졸한테 붙인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참성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하나도 그런 생각이 부족 섭섭섭하고 잘못하고 했더니 그것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참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천국께서도 우리의 가시를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일만탈한 듯 상감을 받고도 옥졸에 대해 부칭받은 이 사람처럼 이미 십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시험을 둡니다. 시험에 들면 내 생각에 점점점점 빠져들어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와서 내 주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비우고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주인이 가르쳐 주신 기록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선교 방송을 세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해 드립니다. 이 선교 방송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